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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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넘어오라공 이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아프리카의 첫 방송을 할 때가 봉준이 형님의 넘어오라우 컨텐츠를 통해서였잖아요 시작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은 화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0828을 그린게 맞는거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와나나 형이 각자 멤버들을 대표해서 그림들을 하나씩 그려왔어요 여러분 캐치마인드식으로 캐치마인드식으로 준비를 했대요 자 첫번째 게스트 누구야 이거 자 여러분들 과연 누구일거 같습니까 누굴거 같애 와나나네 진짜 형 양심 뒤졌어? 자 첫번째 게스트 그 사람은 바로 일단 오늘 이 친구가 너무 빌드업을 길게 했는데요 거창한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 봉준님은 엄청 거대한 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한 아파트 1.5층짜리 공파왕에 가는게 그렇죠 그렇죠 덜 다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온 곳입니다 오늘 본인 것도 제가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본인 그리.. 본인이라고 그린거 맞죠? 다들 다 근데 이쁘게 그려드렸어요 미친놈입니다 PPT 완하나 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저랑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전 무조건 저보다 8살 많을 줄 알았어요 팔로워가 트위치 팔로워가 29.8만명 거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트위치 팔로우스로 치면 탑 50위 안에 들어요 바로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맵툰 작가 출신으로 일을 했었다 네 바나나 툰을 그렸었는데 네 근데 이것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형 이번에 지스타 행사했을 때 BJ 분들이 형 바나나 툰으로 팬이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었잖아 뜨뜬님이 내마나 결제를 하시면서 보셨다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와빌리지라는 이제 크루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트위치에서 네 여기에 이제 은별이 반영기 미미죠 원호그가 있는데 모릅니다 사진 누가 준비했죠? 제가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철회하겠습니다 이 새끼 목적이 답은 했네요 견제를 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이제 일찍 가야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미치상 수개무로다가 짧고 굵게 몇 명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모르죠? 다음 게스트 이거 한마디 해도 됩니까? 해주세요 오늘 그림에서 제일 잘 그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분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는 재미로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대기실에서 빵 터졌는데 사람들 오 똑같아 아니 똑같아 그림은요 아니 뭐가 똑같아 바로 틀어봐 어? 머리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아니 아니 걔 똑같은데?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지금 민심이 안 좋은데 공파잖아요 누굴 데리고 왔겠어요 뒤에 막 침착맨 오킹 한갱 가만있어 나 다 데리고 왔어요 아 뭐 미치는 소리야 형 아니 자 그럼 PPT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아 이거 잠깐만 아무튼 뭐 1994년생이라고는 믿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왓그루 소연 씨 그렇죠 동아리죠 살짝 전직으로는 또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포켓몬 트레이너 겸 파트너 BJ 상도 두 번 탔고 저는 이적을 했다가 개같이 720p를 맞고 들어왔어요 사실 그거 아시나요 뭐 보죠 저는 BJ 흑금성이라고 제가Te해져서 볶아시키고 돌아오는 인물을 맡은 네네 트위치에서 평지 시청자가 어느 정도 되셨었죠? 지금 다시 한 200점 누가 폭파가된거던데요 저 이제 또 오늘 아프리카 TV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아시겠지만 트위치에서 방송하면 트위치밖에 안 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질문하실 때 제가 좀 아 옆에서 도움을 좀? 옆에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아시나요? 아니 처음 보였는데. 뭐야? 다음 게스트 여러분 그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 그러니까 내가 봤던 사진들이 약간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잖아. 나 나 싶으면 나와봐. 나 나 싶으면 나와봐. 나 맞았다! 나 맞았다! 야! 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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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쓰레기다. 약간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번호 딸려고 했을 때 이 표정 나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방송이 있잖아. 인사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왱철이라고 합니다. 왱철님이십니다. 왱철. 이름이 진짜 왱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에 어쨌든 이제 또 골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조건 아프리카를. 일단 생각을 1순위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짜쳐가지고 이름을 좀 다 깠어요. 잠깐만요. 정말 짜증인지 아닌지 저희가 듣고 판단해보죠.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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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왱철이랑 왱양이랑 무슨 차이예요? 저 나작스 당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바꾼 건 좀 짜쳐서 바꿨다면서요. 네. 더 짜쳐요? 별 다를방 없어. 아니 왜 왱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근데 어차피 여기 나온 이상 왱양이로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댄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아니 투샤 형. 나는 투샤가 아주 잘 치고 들어갔다고. 원래 이제 제로투의 국룰은 바꿀 때 나와야 돼요. 이게 부족했다니까. 한 번만 더? 아니 진짜. 왱양이 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렛듯이 창피인가요? 자 그림부터 띄우도록 할까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그림과 싱크로율이 민심이 좋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다. 나가다 싶으면 나오세요. 아 맞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별로? 아 죄송해요. 근데 다 나오긴 하네 근데. 형. 빼붙게 했어요. 어 잘 그랬다니까. 야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 미단아 빨리 나와라. 자 이 친구는 여러분. 스트리머 미단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또 트위치 스트리머 미단이 님이라고. 우리 학교 후배요? 과 공개되어있죠? 아 네 과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료뷰티학과라고. 저희 학교 내에서. 의료뷰티학과랑. 과 소개팅 할래? 라고 하면은. 가장 넘버원으로 뽑히는. 실제로 소개팅 많이 나가셨나요? 어 아니요 저 한 번도. 아이 세상에. 아니 그럼 넘어가죠. 아 근데 이제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뭐죠. 너무 옛날분이셔서. 학과 이름이 바뀌었. 글로벌 의료뷰티학과. 글로벌. 아 글로벌에 9천이 있나요? 저 19학번입니다. 딱이라가지고. 미단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프리카 어찌 됐든 간에 찍먹하고 있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보고 계신데 궁금한 거 있다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저 아프리카랑 치즈직 둘 중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좀 망설여졌던 이유가 저 한 4, 5년 전에 했을 때 맨날 발 보여달라고 그러고 남자분들이 합방하자고 해가지고는 요구르트 먹방하자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모르지만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요구르트 이런 건 요즘 없습니다. 발춤이 있어요. 근데 발춤은 트위치에도 있어요. 저는 신혼냉말 잠깐만요. 이제 춤을 굉장히 좋아. 이제 텐션도 높고 춤을 굉장히 좋아. 근데 춤을 거의 4시간 동안 그냥 풀로 춘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창이가 웽보단 잘 추네. 오늘 여캠 전문서는 없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미다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올까? 나 너무 잘게 잡은데 이거 바로 나와. 나오실래요 그냥? 야 라미야 나와. 딸바 틀어주면 안 돼요? 원하는 거 있으세요? 셀렉짬 정답ented 카라미 정답 folds 본인은 저번에 저희랑 컨텐츠를 했을 때 사실 본인이 파고 있는 건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가서 먹힐까?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나는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갬방을 할 때마다 쪽지라던가 메시지로 카라비를 사달라는 팬덤이 형성이 좀 됐어요 약간 여캠도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약간 막 이제 이성으로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존나 신기하대 제 주변에 지인 여캠 분들이나 카라비를 만나서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왜 모서린가 맨날 다 첫인상이라 그래 그래 이 사람 뭐 소유 같지가 않다 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 느꼈다 진짜 다 그래 한 200명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아까 전에 여기서도 얘도 춤 보나라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조 MC로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봤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 보고 싶은 거 하나 있으면 UFC 자세 같은 거 몇 개 볼 수 있나요? 저 그 페레이라 타격 기술 유튜브 그거 세 번 봤거든요 얘가 만장 갈 때 용이한 게 아 근데 얘가 진짜 님들아 술자리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진짜 형바 원투요 네 원 투 네 근데 페레이라는 어떻게 아냐 원 아 이거 돼요 좋아했어 oh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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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